자 드디어 극강실전모고사가 언박싱 시즌 1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. 이 극강실모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 효력을 톡톡히 봤고요. 결국 극강이 옳았다라는 것. 이 극강실모는요. 단순히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꼬아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전의 그 숨결, 평가하는 숨결을 느껴야 되겠죠. 우리가 이 실모를 치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? 당연하게 실전 경험 그리고 그 수능장의 상황은 이 세상이 아니죠. 저 세상인 거 아시죠? 가스도 흔들림 없는 떨림 없는 그 긴장감이 오히려 양성화되어서 뇌작동이 활발하게 일하는 그 한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. 많으신 분들이 이 실모를 마치 문제집 풀듯이 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실전모의회사는 무엇보다도 평가원의 숨결과 그 긴장감이라는 것을 문항 구성 안에서 느끼면서 실전 상황을 염돋으면서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. 아무래도 시즌 1, 2, 3, 4 진행되는데요. 시기별로 이제 오픈이 됩니다. 시즌 1은 6평 대비. 물론 시즌 2는 이제 5월에 또 개강이 되는데 역시 시즌 1과 시즌 2는 6평을 조화되는 거죠. 1차 우편은 6평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시즌 3는 7월. 그리고 시즌 4는 최종 파이널 실모로서 9평이 끝난 직후에 그때 개강이 될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6평 그리고 9평 순발로 이렇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이 될 그런 실모 코스입니다. 자 그리고요 아무래도 이 실전모의회사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강한 각성제가 된다는 것이죠. 여러 문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풀어요. 이거는 쉽게 풀린 건 아니지만 좀 마음이 편안해요.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연습했다? 제가 이것을 실력이 키워졌다고 생각한 나옵니다. 왜? 어 문제 풀 수 있다 이거죠. 그러나 그 수능장은 제가 말씀드리죠.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죠? 이 세상 아니에요. 저 세상이에요. 알던 것도 모르고 모르던 것도 모르고 더 꼬입니다. 가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 강한 그런 트레이닝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전모의회사를 치르면서 막 실력이 올라간다기보다 무엇보다 강한 각성제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평가한 숨결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. 네 강합니다. 쉬운 말로 네 어려운 문항도 꽤 많이 폐지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3회차로 진행하지만 여러분들 6회 같은 3회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좌절하면 독이고요. 극복하려 한다면 이것은 신의 한수가 되겠습니다. 자 6회 같은 3회라 했었죠? 빡빡합니다. 어느 한 문항도 그냥 허투루 이렇게 공간 채우고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고난도 하이퀄 자랑합니다. 자신합니다. 여러분들의 그 효력은 분명히 옳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실전의 숨결 평가원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것이야. 이때 이번에 올해의 실전모의회사는 좀 해설재싱을 많이 썼는데요. 좀 믹싱된 해설재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문항에 직접 기록하는 손글씨 해설재를 이렇게 진행해드렸는데 올해는 일부는 문항에 직접 기록을 하고 일부는 텍스트 해설로써 좀더 입처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효과있게 그렇게 해설이 진행되도록 해설 진행됐고요. 물론 해설강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심성의껏 또 우리 진심으로 물리학원 만점에 진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뭐 당연한 얘기죠. 이거 없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. 2021년, 2022년 학평, 모평, 수능을 적극 반영했고요. 그리고 이 극강실모가 작년에 있었고 한데 좀 버리기 아까 문항들의 시즌 안에서는 좀 몇 문제를 좀 공유해가면서 또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새로 제작된 문항들,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래서 기출이라든가 수특이 변형되고 연계, 변형이라 보다는 설정을 뽑아다가 새로운 문항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기특한 연계와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고 시즌2는 좀 더 이제 올해의 수특, 또 수환 이 올해 출간되는 그러한 상황들의 흐름이 좀 더 반영이 많이 될 것이고요. 우리 바로 함께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짧게 할 거예요. 이 OT. 결국 경험하지 못하면 불행인 겁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1회 해설강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. 고!